저는 지난번에 샀던 이 리스에다가 리본을 달아주려고 해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촬영을 안 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글루건으로 리본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걸으러 갑시다. 조금의 페스티벌한 분위기를 주웠습니다. 리본 하나로. 이거를 포장해볼까요? 리본 하나로. 리본 하나로. 리본 하나로. 리본 하나로. 리본 하나로. 직장 완성. 이거는 제가 달라라마에서 산 거거든요. 방식해놓을 수 있는. 일단 오늘은 바탕만 칠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흰색으로 바탕을 하고 또 그 위에 색을 덮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하나 완성했고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12월 5일이고요. 제가 이 어드벤 캔더 사는 거를 여태 못 뜯었어요. 그래서 오늘 5일치 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바탕 그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살 농수가 있고요. 이렇게 1번을 열어볼게요 일하시는 분인가? 마치나 이렇게 엄마인가봐요 두번째꺼 쿠키커터인가봐요 산타클로스랑 엘프랑 엔젤 쿠키에 찍는건가봐요 3번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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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뭐죠? 아 믹싱볼 아 주제가 약간 크리스마스비 베이킹 믹싱볼 오일꺼 오늘꺼 베이킹할때 필요한 그릇들 이렇게 귀여워 오일 오일 칠거까지 먹었어요 여기에 이제 어머니를 다시 입주시키겠습니다 어머니 베이킹하셔야지 이렇게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레더에 색을 입혀줄거에요 빨초빨 하얀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색을 칠해줄겁니다 이게 제가 젯소를 칠한게 아니라 그냥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네요 응 이상해지고 있어 옷밭에 묻었어 너무 막 칠했더니 라인 바깥에 묻었어요 보이시네 주록색으로도 칠을 해줄게요 거기는 왜 들어가요? 커피테블 밑에 거기는 왜 들어가요? 커피테블 밑에 일단 1차 색칠은 마쳤습니다 좀 마르고 2차 색칠하면 끝날거 같아요 안녕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이구요 제가 또 그동안 안 뜯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그때 5일 거 뜯었고 6일 거 어딨을까요? 오 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오자 좀 써주세요 어머 어머 모자가 왜 안 써지는 걸까요? 아 됐다 모자를 쓰고 지금 비가 와가지고 빗소리가 아주 크게 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크리스마스 프레젠 리스트인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7일 뭐지요? 이게 뭐죠 이게? 아 초 오늘 거 8일치 오늘 거 8일치 또 사람이네 아 꼬마 여자아이네요 엄마를 도와서 베이킹을 할 건가봐요 스툴에 올라가서 오늘 제가 할 일은 이 스타킹에다가 이니셜 패치들을 붙여주려고 해요 이걸 다린듀도 쉽게 붙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을 오 아주 얇은 천이라는데 제가 얇은 천이 이거밖에 없어서 한 번 해볼게요 한 번 해볼게요 한 번 해볼게요 근데 이 면이 워낙 부드러워가지고 지금 붙을지가 걱정이에요 지금 붙을지가 걱정이에요 과연 오! 된 것 같은데 헉! 붙었네? 대박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붙었어요 여기 여기 좀 덜 붙었다 여기 됐나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붙어야 할 면적이 더 많아서 된 것 같은데 이제 잘 붙었다 잘 붙었다 이렇게 세 개를 달아줬고요 세 군데 이렇게 든든하게 덜어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벽난로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밀어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마무리했어요 joints 꼼꼼꼼꼼꼼꼼꼼꼼꼼거 우영아 탄네헠 탄네痛 탄네헤 감사합니다.